신천지가 성지워 작업을 하고 있는 경북 청도. 그러자 한국교회가 청도현리마을에 2단 예방센터를 세운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목휘자들은 해당 시설이 신천지를 막는 저지선이자 방파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현리마을.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공사 예정인 넓은 공터가 눈에 띕니다. 약 1,160여 제곱미터 부지는 한국교회 2단 예방센터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현리마을에 이름을 딴 가칭 현리교회도 이곳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으로 결의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일명 신천지. 신천지는 교주 2만 2시 가묘가 위치한 청도 현리마을 인근 토지와 건물을 왕성하게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명 신천지 청도 성지화 작업입니다. 이에 한국교회가 2단 예방센터 건축계획을 세우며 맞불 작전에 나섰습니다. 준비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측과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도 두 배나 뛰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천지를 경계하는 지역 주민과 목회자가 협력해 2단 예방센터가 들어설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천지를 저지하려는 지역 교계 움직임은 경북 지역과 대구 지역 목회자의 연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대구동로회와 2단 사이비대책위원회 소속 목회자들은 신천지 대책회의를 열고 2단센터 건립 현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경청노회는 신천지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고 지역 연합체인 청도 기독교연합회도 현리마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성지화는 현리마을과 청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북 지역,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할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 사후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성지화 작업을 저지하는 것은 신천지의 다음 포교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만희 사후에 또 많은 아류들이 이만희를 이용해서 사이비 사교 집단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이런 해악성을 알려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교주의 가묘가 위치한 청도 현리마을 중심으로 신천지의 성지화 및 교주 신격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